돌들이 끄덕였는가? 꽃들이 흔들렸다네. 알마에서 편했습니다. 폐사지 답사기 1권. 마음과 짝하지 마라. 자칫 그에게 속을 잇냐 저자 이진우의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만복 사토에서 원효 굴터까지 독특한 자태를 뽐내는 전라북도의 절터 8곳을 답사한 기록으로 저자가 직접 찍은 사진을 통해 현장의 느낌을 더욱 실감나게 전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